네 지금 씨없는 이자차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씨가 없는 이자입니다.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ован처럼 줄ce correct ENS 보시면 잘랐는데 씨가 없습니다. 여기 위에 있는 거죠? 아주 자리 100% 잘 익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씨가 한 개 있습니다. 많아 봐야 한 개, 씨가 한 개 있는데 씨가 없는 유자죠. 이거는 씨가 없는 유자, 이거는 씨가 한 개 있는 유자. 열매가 좀 빡죠? 그래 이렇게 물을 끓여 가지고 이렇게 이 씨 없는 유자 차를 만들게 됩니다. 음, 씨 없는 유자는 이제 물이 끓으면은 이렇게 다 반씩 내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반씩 내 가지고 음, 이렇게 시 없는 유자 차는 씨가 많아 봐야 한 개입니다. 그리고 이, 이 씨 없는 유자는 아주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끓을 때 이렇게 시 없는 유자를 이렇게 이렇게 짜였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씨가 없기 때문에 가육이 이제 수분이 막 어쩌죠? 비타민이 분과하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. 씨로 갈 영양분이 다 가육으로 가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고 이렇게 썰어 가지고 기계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씨 없는 유자 차를 끓일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.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양이 맞고 익으면서 이제 색깔이 차가 이제 노랗게 이렇게 변하고 또 맛이 아주 상쾌하게 상쾌하게 시 없는 유자 차만의 그 맛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엮고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씨 없는 유자 차가 됩니다. 올해 시 없는 유자 열매가 1키로에 지금 2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일반 유자는 1키로에 지금 올해는 9,000원 하더라고요. 좀 최상품이 이제 씨 없는 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무농약 씨 없는 유자 같은 경우에는 1키로에 지금 올해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. 가상 최고가로 나갈 때는 1키로에 3만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. 아주 좀 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어 유자도 귀하고 어 시 없는 유자도 불을 맞춰주고 불을 맞춰주고 최상화 자 자